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절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기분도 썩 좋을 리 없죠. 그래서 부탁 하나 했다가 또는 부탁 하나 거절했다가 오래 쌓아온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부모와 아들딸 관계에서 오고 가는 부탁은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시작부터 이미 부탁의 수준을 넘어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것뿐만 아니라 점점 서로 마주하기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로부터 작은 거절이라도 받으면 크게 상처를 받을까요? 자식들에게 부탁을 거절당하고 분노에 쩔어 있거나 좌절감을 맛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거절을 당했을 경우 기분은 씁쓸하기도 하고 썩 좋진 않지만 내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니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털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 부탁 거절에 큰 충격을 받고 아니 내가 지금껏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배엄망답 같으니라고 다시는 상종을 하나 봐라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더구나 부탁을 아들딸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경우라면 그 실망감, 그 분노, 그 배신감은 몇 배 더 할 게 분명합니다. 아유, 그래, 알았다. 뭐 이러면서 통화를 끝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거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어디서 이런 경험 없는 행동을 배웠냐 너희 집에서는 어른한테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이러면서 기어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다 못해 들고 뜯습니다. 사소한 거절에도 민감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걱정이 심하고 거절을 크게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서하는 분들이 바로 거절에 대한 민감성도 높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열심히 관찰하고 거절의 신호를 민감하게 잡아낸다는 점입니다. 뭐 안 보는 척, 다른 일 하는 척하지만 마음속 레이다는 계속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의 레이다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신호를 자주 보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분 좋은 날에는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너그럽습니다.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꽁하게 뭔가 맺혀있는 날에는 별일 아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풍선을 폭탄으로 감지해서 최고 단계의 경보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전군을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거라 할 수 있겠어요. 예컨대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거나 무표정하게 있었을 뿐인데 자신을 싫어한다거나 무시하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해석하는 경우이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카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니 사람 무시해서 자신의 카톡을 씹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자신에 대한 무시, 거부, 거절로 해석하는 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거절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상대의 거절을 쿨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이나 속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앙금이 쌓입니다. 억눌린 마음은 거절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나 뻔히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도 부탁을 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결국 이런 갈등은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을 나열해 보시자고요. 아휴, 시간이 없네요. 아휴, 그땐 다른 약속이 있어요.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휴, 안 되겠는데요. 뭐 말 몇 마디 되질 않지만 이 짧은 말을 마음이 약해서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스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 예스로구나 하고 듣는 사람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서로가 언제든지 노해야 할 때는 그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토대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 그래요. 가족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한 자식 가정과 부모 사이의 그 대표적인 갈등으로 뽑히는 고부 갈등도 서로에게 싫다, 좋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가 돼서 며느리 사위를 볼 나이가 되었지만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혼대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허니문 기관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정치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언론과 의회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100일 정도는 나칭 공격을 자제합니다. 이를 이컬어 허니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결혼에도 다른 가정 문화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 것이니 신혼 초에는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각자의 부모, 가정조차도 함께 긴장 속에 지내게 됩니다. 싫어도 좋은 척, 미워도 아닌 척,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참아가면서 서로 조심조심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허니문 기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3년, 5년 그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이어가다 보면 상대의 얼굴만 쳐다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방문하겠다는 얘기만 들어도 싫은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짜고짜 싫어지는 거죠. 중년들 중에는 시부모의 물건조차 손에 닿으면 아주 몸소리가 쳐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거짓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이 살아온 불편한 감정들이 격겨이 누적된 결과로 아무리 웃는 낯으로 예의 차리려고 노력하고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수긍하고 따라야 집안의 위계가 살고 부모로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 되고 또 그래서 부탁같지 않은 부탁을 받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처세술이 자식들 세대가 슬슬 터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누구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부모 자식 관계가 마지못해 참아주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도 더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한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데는 이런 속내도 없지 않겠습니다. 자녀 가정에 부탁같지 않은 강요를 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당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위아래로 구분되어지는 상화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봐야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걸 가정에서 실험하고 구현한 분이 계십니다. 35년생으로 올해 86살이 되시는 정신의학과 박사인 이군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께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자신은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민주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는 가족끼리 오가는 대화를 녹음해서 듣게 되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정신과 의사로서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한다면서도 정작 자신의 집에서 귀를 막고 지낸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뜻을 지닌 말이라도 강요와 지시, 잔소리처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그 확신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절을 잘하고 또 거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받지 않고 잘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먼저다라는 일방성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의 부탁이 자식들에게는 부탁이 아닌 부탁으로 다시 말씀드려 강요와 지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신의 생각이 옳고 먼저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식과 며느리, 사이와의 관계가 상화관계가 아닌 인간대의 인간이고 우리의 부탁과는 달리 자식들은 더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달라 하기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면 거절을 당해도 하나 상처받거나 무시당했다거나 건방지다고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근우 박사는 큰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방법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분가 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성격은 어떤지 시시콜콜 솔직히 서로를 보여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친정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지내라고 일러주고 자신도 집에 새 며느리가 있던 없던 그동안 하던 대로 똑같이 지냈습니다. 시부모 앞이라고 잔뜩 긴장해서 좋은 무섭만 보이려고 한다면 단 며칠도 못 버틸 테고 자신도 새 식구인 며느리 눈치 보면서 생활하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서로에게 마음이 들건 안 들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근우 박사 부부와 같이 살게 된 아들 내외 모두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4명이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했는데 당번이 어떤 밥상을 차리든 싫은 내색하지 말고 당번은 건강 따지고 칼로리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냥 준비하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았습니다. 당번이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이 박사께서 당번이 되어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슬그머니 며느리가 옆에 와서 채소를 다듬다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너 오늘 당번 아니잖아. 이러려면 당변을 왜 정했겠니? 아버지 당번 때 도와주고 시어머니 당번 때 나서고 신랑 일한다고 거들면 너는 앞으로 매일 식사 당번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얼른 손을 털고 주방에서 나갔는데 이 박사는 그 순간이 바로 며느리가 마음을 연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며느리는 아 우리 시부모님에게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겠구나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그 순간이지 않을까 회상합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시부모의 부탁에 대해 여전히 며느리는 솔직하게 거절을 많이 하는 좋은 며느리라고 이 박사는 자랑합니다. 거절은 누구나 불편합니다. 거절하는 쪽이나 거절당하는 쪽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편하고 감정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거절당하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토대가 마련되면 부모 자식 간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에 인간 대 인간으로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진정한 마음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걸 서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립한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